안녕하세요 사월바둑입니다 오늘 문제는 백 전체 잡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일감은 이곳을 끊는 수 입니다 여기 끊어서 백돌이 얼핏 보면 잡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수두면 하수 소리 듣습니다 백이 이렇게 막아가서 따낼 때 뻗어 만주면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 뻗지 않죠 한 칸 옆으로 이렇게 한집을 낸다면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 끊는 수 정말 좋지 않은 수였습니다 두번째로 이런 모양의 급소 여기 치중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수는 급소를 잘못 짚으신 겁니다 백이 호구쳐서 끊으면 집을 없앨 때 이어만 주면 역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백은 잊지 않죠 이렇게 호구쳐서 받으면 이곳에도 한집 두점을 잡으면서 한집 나서 이치중수도 실패입니다 세번째로는 이쪽으로 궁도를 줄여 보겠습니다 백이 마감한 주면 역시 이곳 치중으로 잡았어요 백이 호구를 쳐서 패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이으면 잡았죠 너무 쉽게 잡았는데 백은 이렇게 받지 않고 이번에는 이곳으로 궁도를 넓힙니다 얼핏 보면 붙여서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밑으로 붙이는 수가 있어서 역시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젖히는 수도 실패였어요 이 문제의 정답은 천천히 줄여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백이 이어주면 그때 젖혀서 이제는 쉽게 잡을 수가 있죠 이곳을 지켜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도 있는 수보다는 이곳은 호구치는 수가 조금 더 깎을 하는데 지금은 역시 가만히 들어가면 잡았습니다 막아도 잡을 수가 있어요 백이 이 호구로 여기 호구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따내면 아까처럼 패로 되죠 실패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뻗어도 이렇게 치받아서 한집이 납니다 하지만 이때는 여기까지 붙여가는 수가 있어서 끊을 수가 없죠 백돌을 모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두지 않고 밑으로 단수 쳐서 백돌 전체를 잡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구요 하루 한 문제 푸시고 기력 향상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4